어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아휴 와 10분 정도 탔는데 어 여기 등줄기에 땀이 지금 쪼로록 흘러내리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와 진짜 덥네요 진짜 더워 엄청 따가워 어 엄청 아파요 몸 쑥으리 한 거야 너무 아파서 어 아 너네 또 깜짝 놀랬네 아 비가 진짜 오다 말다 한다 나마가 됐어 어 또 여기 하느라 괜찮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타면 그냥 마를 정도네요 근데 아까 전에 빗방울이 되게 두껍던데 어 그게 뭐 이쪽으로 오는 건지 가는 건지 물어봤네 비비탄 맞는 줄 알았다 아주 엄청 아팠어 와 완전 바이크 똥차 됐다 식탁물 범벅 스크린 원래 세차 안 하면서 왜 그래 아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 정도는 이제 닦아서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못 팔아 이거 와 좀 전에 잠깐 소나기 맞았는데 일기예보에 있었던 것처럼 3시경에 소나기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2시 정도 됐는데 정말 큰 빗방울이 몇 번 맞았어요 3초 4초 정도 맞았나 빗방울이 워낙 크니까 와 몸이 따가울 정도로 아프더라구요 엄청 따가워 엄청 아파요 무더위고 그리고 더위 먹을까봐 바이크를 안타고 움츠리고 있었는데 주말 이용해서 잠깐 동안 바이크를 탈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바이크 관리 잘 하시고 휴가 차례 이른차로 한번 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안녕 갑자기 날이 흐려지고 바람 자체가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지금 지금 2시인데 저녁 한 7시쯤 된 것처럼 밝기도 지금 굉장히 어두워지고 집에 들어갈 때쯤 몇 방울 맞겠는데 이거 어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유씨 어떻게 이게 딱 경계가 눈앞에 딱 비가 오는 경계가 보이냐 어떻게 아 진짜 이 맞을 것 같더라니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우 너무 따가워 뭐야 또 하나 어 뭐야 뭐 이렇게 잠깐잠깐만 맞는거지 아 따가워 또 온다 이거 뭐야 아우 진짜 야 아까 전에 그 고가 넘어갈 때는 마른 땅하고 젖은 땅하고 딱 경계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경계에 지나가니까 비가 딱딱딱딱 어차피 맞은거 이제 집으로 갑시다 음 와 공기 차가워지더니 이거 꺼야 되겠다 쎄 날씨 와 비가 많이 왔구나 여기 물이 진짜 많이 고였네 수중전은 오랜만이구만 아 근데 비가 오니까 시원하긴 시원하네 어 비가 와 비가 온다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근데 비가 진짜 많이 온다 와 아프다 아퍼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퍼 아파 비가 자 이제 바지에 허벅지 까지 젖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면 조심하고 차고 올라간다 아이폰은 어때 충전을 금지할까 원래 아이폰이 비 맞은 다음에 충전 뭐 한 5시간인가 금진거 아시죠 쇼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안가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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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